제범이는 친동생을 해봤자 어차피 나한테 맘먹을 것 같고 마크 형은 미국 스타일이니까 약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잭슨은 뭔가 되게 귀여우니까 친동생 하면 되게 귀엽게 귀여울 것 같아요 왜 제범씨 골랐어요? 저요? 그냥 한번 주 눌러보고 싶은데 아 맞아요 내가 그냥 한번 그걸 한번 억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아마 팬들이 이거를 딱 캡쳐해서 재범이 형 SNS에 태그해서 올릴 거예요 그걸 이제 재범이 형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해? 사랑하고 두 번째 질문 친형을 고른다면 유겸이죠 유겸이 뭐 이거는 약간 그니까 뱀뱀이 형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저는 감당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그 느낌이 있는데 네 이제 뱀뱀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그 네 그걸 많이 배웠어 네 그래서 뭔가 뱀뱀보단 유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맞아요 그랬고 세 번째 7살 갓세븐 갓세븐 27명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7명과 21명인 거잖아요 갓세븐 21명이면 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야 어떻게 될지 진짜 이거는 감당이 안 돼서 어 그래도 7살은 귀엽잖아 그러니까 귀엽기라도 하는데 와 21명은 저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네 너무 깊게 고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스타일 머리 잘랐다고 냅다 바꿔버린 거야? 오케이 일단 유겸이 기억할게 네 둘 중 둘 중 네 유겸영재 아 누굴 뽑을 건지 그 상대방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귀어야 된다 네 이제 내가 이성이라고 하면 와 아니 그냥 아니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아까 머리 짓근하게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젠거 왜 갑자기 이게 중요해 전 일단 영재할게요 아 인기가 많네요 왜죠? 일단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 잘 보이려고? 오케이 네 오빠 오오오오오오오옹